대표들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.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입장하고 있습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북한은 지금도 크고 작은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 땅에서 다시는 6.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이 국가의 사례들이 여기를 지켜낸 이 땅에서 공유하는 좋은 공유한elo업을 계속해서 이국사와 함께 할 수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